안녕하십니까 생의 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인류들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들이 그 죄의 결과를 보고 경험하도록 죄의 결과를 거두도록 섭리해 두셨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때렸을 때 오는 고통을 겪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치명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꾸 죄를 쥐면서 또 용서받고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 죄의 흉악한 결과와 그 슬픔을 느끼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경험이 생겨야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화로불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 다시는 불에 손을 갖다 대지 않는 면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가진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에 죄의 문제를 인간들이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실 때에 죄에 대한 결과도 제거해 주신다면 죄인들이 죄의 그 엄청난 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죄로부터 안전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죄를 지은 결과가 우리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죄를 짓는 자의 양심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는 꼴지워지는 품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공격할 여지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제를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인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죄의 기억과 경험을 반복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항상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침에 아빠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이제 하려고 나와서 차 뒤에 서 있는데 이 아버지가 몰라서 그만 차를 후진하다가 그 아들을 치여서 죽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그 아버지는 다시는 후진할 때 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갑자기 후진하는 습관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죄의 뼈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진정한 회개가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재생의 가운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 의의의 옷을 입으면 죄가 다시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죄악을 성리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죄에 대한 기억까지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성질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의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저지하십시오 주의의 뜻대로 사십시오 죄는 무섭고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오늘 주 앞에 기도하셔서 죄 없는 생활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